아 퍼쳐갑니다. 자다일 사랑이 올려지었습니다. 제코 반대칸도 벗어납니다. 다시 2선에서 오르마슛 네, 프로렌지. 거의 50미터짜리 두 번씩 호흡을 공고시 기저여 있는 프로렌지 자, 중에 젠수 올라와있고 마넬까지도 깨고 있습니다. 자 마넬! 번데스 찬, 박봉! 2개 능력은 발뿐이었는데 2차절도 마찬가지예요. 수기 숫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박스미스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사디오마네가 오늘 경기 첫번째.. 박스 왼쪽에서 밀고 들어간 에미잼커 측면 크로스! 벗어냅니다! 나이골라! 한 번 목격 펼치는데 밀러 중앙로.. 5대3 살라입니다. 살라 왼발! 크로스에 높게 올라옵니다. 먼쪽 포스트에.. 엘사람 헨리 패스! 오! 짜증볼! 짜증볼! 걷어낸 몸이었는데.. 제임스 밀러의 뒤통수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야심 사각지대로 들어갔고.. 멀지 않나 싶었는데 엘사람이 못 안했습니다. 마지막에 패선이 죽지 않고 걸려있었던 것이.. 베르비도.. 안의 얼음을 슛! 도! 베르비도.. 단결하게 올려졌습니다. 식! 헨리 패스! 베르비도.. 로브렌이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페더를 가져가기 전에 살짝 선으로 밀었나요? 아 그러네요. 네.. 로버슨 과감하게 올라갑니다. 속도를 냅니다. 측면에서 온 로버슨! 크로스에 빠이네! 어허! 마지막 오른발로.. 아주 좋은 선방 위로 갑니다. 속도를 냈었던 승면에 로버슨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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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리콘! 오우! 제코 선수로 막고 아예 지금.. 아아, 제코의 머리 맞았군요. 네. 뒤에 왔었기 때문에. 맞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감하게 넣어졌고.. 두베에서 엘사람이.. 올바르시오! 오우! 아.. 그렇죠. 네네. 열었기 때문에. 하늘이 조금씩 빠졌습니다. 자, 코스 자체가 슈 코스 자체가 워낙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엘차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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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롤시가. 어! 프로렌치 중입니다! 엘차라위! 자, 들어갔어요! 엘차라위! 자, 들어갔어요! 엘차라위! 어깨를 좀 선으로 눌렀다. 선을 선다는 판정이에요. 얼음발로! 아, 네. 만만에 결승 진출 도전하는 리버풀의 경기! 이제 마지막 45분! 감상해보시죠. 마네가 함께 뛰입니다. 반대패는 마네가 있고, 살라! 왼발 슈팅. 자, 엘차라윈코 쪽으로 갑니다! 아, 그리고 지금 탈자가 어떻게 되나요? 빛바레 올라갔습니다. 아 이건... 오심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 장면은 사실 페널티킥이거든요. 자 슈크도 그쳐 있고요. 슈크 박아낸다! 그리고 잼코! 잼코! 자, 샤라위에 슈팅 때릴 때 잼코의 위치... 어지 없이 흐트려줍니다. 공격적인 가동. 자, 슈크 박아낸다! 와, 잘나 들어가서 잼키스 민데르가 충분했거든요. 찬스 자체가 쉽지 않은 찬스였어요. 알렉산더는 제 크로스에... 한 번 더 갑니다. 자, 더하네! 그 전에 긴발로 나갔어요. 네, 확실하네요. 크로스에 골저대면서 올라옵니다. 자, 무너! 자, 알렉산더는 제 크로스에... 자, 알렉산더는 제 크로스에... 자, 알렉산더는 제 크로스에... 지금 코너킹이 선언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로마 선수들 지금 거의 상의를 가져가고 있지 않은데... 아, 엘샤라위가 있습니다. 측면 고강! 크로스에 올려주고! 배로씨 올려줬습니다! 오픈사이드! 브래블슛! 벗어갑니다! 실제로 손을 드는 선수들도 안을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손을 들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산라에게... 산라! 산라 왼바로 꺾어줬습니다! 피로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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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 이유를 보여주네요. 키퍼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옻사이드요. 가들어서 뒷발이 좀 늦게 있었죠? 라인골란. 올려줍니다. 높게 올라왔습니다. 에비 제코! 일단 제코를 봤습니다. 에비 제코! 제코를 쇼! 마그레이비아! 하리우스! 하리우스!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콜라로프 중앙에서 라인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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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라인골란! 와! 라인골란! 조금 타놨지만 조금 늦게 타놨어요. 그렇습니다. 85분! 네. 라인골란의 오른발! 오늘 경기는 스포 3대에 스포 5대 치료됐습니다. 전체가 좀 피해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 오른발로! 자! 자! Türkiye! 마이버리! 오른발을 포트너에서 꺾었을 때 손에 맞았습니다. 마이클라! 필바니아! 자! 43스포 7대 6위낸까지 합해서 얼마나 더 좋아질지! 지금 시간이 됩니다. 2, 2, 3! 라인골란의 멀킹! 아! 사람 directional 톤 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프로댄틴의 시rs1관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